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법무부 청약수사팀에 대한 감찰, 검토, 발표 이런 일들이 추진되어가는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기획되고 실행되는 곳은 청와대고 특히 청와대 가운데서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중근 교수는 추미애는 꼭두각시다. 그냥 조국을 구출하기 위해 PK, 부산, 울산, 경남, 친노가 파견한 아바타일 뿐이다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실제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일들은 최강욱 비서관의 손을 통했었다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은 최강욱 비서관 생각과 행보입니다. 올해 52살의 최강욱 비서관을 보면 연령으로 보나 성향으로 보나 과거의 이력으로 보나 조국과의 관계로 보나 외모로 보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확실하게 밀어붙인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1월 22일 날 그런 자신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수사가 허접하니까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까 여론 무마를 위해서 언론 프레이를 하는 것이 다 아주 거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그의 말을 빌려서 그를 두둔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주 간단한 그런 예화 가운데서는 지금 청와대의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죠. 최강욱 비서관과 주변의 인물들이 똘똘 뭉쳐서 검찰과의 전쟁, 신문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벌리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1월 23일 날 그는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문이 좀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그런 논박이 아니고 적개심과 정오심이 가득 찬 그런 포회물로 가득 찬 입장문이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 과거 하나에 비견할 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작태, 그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이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세상에 내놓은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문입니다. 이런 격한 입장문을 두고 중앙일보의 권석천 논술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야말로 토황소 경문이다. 선혈이 낭자한 그거를 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평정심을 잃은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기관 비서관은 공과의 공적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리 아닌가. 그런 직책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국가기관을 향해서 공수처 수사를 쉽게 거론해도 되는가.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 아닌가. 제 생각은 오히려 대통령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참 잘했다. 아마 청와대 보좌진과 대통령은 그런 말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그런 심경이었을 거다. 시원하게 말 한번 잘했다. 아마 그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그렇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고 문제는 검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큰일은 작은 일에서부터입니다. 검찰에 대한 적개심과 정오심은 개인적 감정에만 머물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을 지금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 나누어 갖고 있는 일종의 공통된 심적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미뤄보면 최강욱 공직 비서관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감찰 검토로는 그냥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월 23일 날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검토하겠다 이 부분이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결국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법무부가 아니고 청와대라는 것이고 청와대에서도 최강욱 비서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는 젊습니다. 젊다는 이야기는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와 그들은 최강욱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감찰을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그건 송경호 제3차장에 대한 감찰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강욱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란 것은 시종일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을 분명히 명시한 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종의 옷 벗기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종의 공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미 대검 감찰부는 자기 사람들로 대부분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청와대가 요구하는 답안 다시 이야기하면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부장검사가 이승윤 신임 중앙지검장에 결제를 덕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내린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낼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겠죠. 징계하시오. 그럼 검찰총장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감찰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최강욱 수사팀이 감찰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럼 그것은 곧바로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몰고 갈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발끈하겠죠. 윤석열이가 감히 제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그 항명 제목을 달아서 가장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옷을 벗기는 것이죠. 내쫓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많이 보이죠. 이승윤의 윤석열 패싱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1월 20일 날 밤 늦은 시간에 장시간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모츠의 통화. 1월 23일 날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문 발표. 1월 23일 날 추미애 장관 검찰 감찰 검토 발표. 이게 다 일련의 그런 기획대에서 모츠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조차도 다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의 최종 목표는 어디를 향한다. 최강욱 수사팀에 대해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 제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제거를 위해 가지고 일련의 준비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간단하죠. 윤 총장 임기가 2021년 7월에 끝나니까 도저히 그때까지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함께 못하겠다. 기다릴 수 없다. 이런 공감대와 분노를 수행하는 일종의 에이전트와 행동가와 기획자가 위가 최강욱 비서관이고 그 밑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또 그 밑이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 굴비 엮여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다행히 최강욱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고민하다가 참 제대로 선택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면 그것은 곧바로 윤석열 총장 제거작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찰이 시작되면 윤석열 제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런 저런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런 악역을 최강욱 비서관처럼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는 그런 악역을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최강욱처럼 그렇게 악역을 전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번처럼 그렇게 꼬투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번 같은 꼬투리는 더 이상 잡을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초조감도 한 몫을 담당하겠죠. 무리수를 두는데.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적으로 다 둘러싸인 상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주의깊게 매사를 처리할 거니까 이번에 꼬투리를 잡았다. 한복수를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상일이 계획한 대로 척척 돌아가면 좋습니다. 제가 절개 사용하는 말처럼 남을 잡으려다가 자칫 자기를 잡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남재비가 자기재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나 윤 총장 제거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스스로 덧세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면 그것은 곧바로 궁극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개량한 옷을 벗기 위한 그런 공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28일에 방송되었던 왜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청주버스터미널 비리 의혹을 보고 젠마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청주터미널 근처의 땅은 평당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장득수 회장은 평당 87만 원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개발 제한으로 아무도 사지 않는 땅을 헐값에 매입해서 권력에 끈을 대어서 용도 변경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은 밝혀진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일종의 주장입니다. 아무튼 주차장 용지의 땅을 2017년 1월 달에 샀어 8월 달에 현대화 사업이 받아들여지면서 어쨌든 전체 주차장 부지의 한 4천평 가운데서 3분의 2가량이 주차장 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49층을 세울 수 있게 되니까 엄청난 차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6개월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세 차익은 마땅히 청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시세자에게 특정 개인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죠. 누구도 현재로서는 불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용도 변경을 전화한 사정은 국민들에게 명백히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잼마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 등록하시게 되면 이렇게 질문과 댓글을 통해서 제게 문의할 수가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병호TV도 활용하시고 또 자기 개발과 자기 관리, 자기 경영에 대한 그런 새로운 방송 채널인 공병호 자기 경영도 널리 알려주시고 또 널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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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